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마곡 근처의 신축 오피스텔을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도움 주실 공인중개사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곡의 남정미 부동산 대표 남정미입니다. 대표님, 요즘 마곡이 핫하다 핫하다 하는데 왜 핫한가요? 마곡은 서울의 마지막 산업단지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오피스텔, 연구단지, 아파트 다 정해져 있는데 공급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산업단지가 커지면서 유입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게다가 공항 그리고 강남을 연결하는 9호선이 있고요. 그리고 또 5호선이 있어요. 공항도로에.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공항철도가 오픈이 돼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서 계속 친구들 소개 소개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쭉 따라가다 보면 88올림픽대로가 있고 그다음에 5호선 옆쪽으로 공항대로가 있어요. 교통은 아주 서울 시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가볼 오피스텔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은 2억대로 주변하고 비슷한데요. 일단은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주변이 한강도 보이고 그리고 그 공원이 식물공원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토끼구리 또 뚫려 있어요. 네. 토끼구리요? 네. 토끼구리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한강이 쫙 펼쳐져 있고요. 거기 아라뱃길로 해서 강남으로 하면 자전거 도로가 쫙 펼쳐져 있어요. 네. 강서구는 범죽이 오래돼서 오래되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신축이라서 굉장히 산뜻하고 거기다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예. 그리고 직접 가서 보시면 네. 오피스텔이라기보다는 소형 아파트. 오. 예. 아파트는 옵션이 없지만 여기는 다 갖춰져 있는 아주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대표님 빨리 가요. 예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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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예.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우와. 오. 하얘요. 완전. 역시 신축은 이런 깔끔한 맛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전자렌즈가 있어요. 빌트인인 거죠? 네. 옵션이죠? 우와. 전자렌즈에 놓을 데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생각보다 싱크대가 넓게 빠져 있어서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식기 건조대 같은 것도 놀려면 사실 어디 마땅히 놀 데 없잖아요. 지금 이런 데 놓기도 애매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위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편할 것 같고 확실히 오피스텔은 수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납. 여기 어? 이게 뭐예요? 대표님 이게 뭐죠? 이쪽에 있는 식탁입니다. 우와. 우와. 여기 그냥 간이 의자만 하나 있으면 이렇게 둘이 세 명이서도 앉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데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딱히 식탁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머. 헐. 이게 뭐죠? 광고에만 보던 스타일러인가요? 네. 스타일러예요. 아니 요즘에 오피스텔에 스타일러가 대세라고는 듣긴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있을지 몰랐는데 네. 어떻게 열어요? 아 이렇게? 우와. 이거 스타일러 내가 구입하려고 해도 장난 아니잖아요. 옵션으로 들어 달렸어요. 이거는 미리 입주하신 거죠? 네. 미리 갖다 놓은 거죠? 네. 옵션이에요 옵션. 양문형. 이게요? 양문형이? 네. 제가 여태여태 살다 살다가 오피스텔에 양문형은 지금 처음 봤거든요. 우리 이사 가려고 하면 사실 솔직히 짐 하나 얼마 없는데 이사 가는 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삿짐 부르기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옵션이 다 들어와 있으면 이런 게 사실 짐이잖아요. 거의 뭐 이사도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나가도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많이 산다고 했잖아요. 신혼부부들 초기에 굳이 내가 많이 안 사고 조금 많이 돈 아껴서 해도 될 거 같아요. 아 이건 뭐지? 우와. 이거 뭐예요? 화장실 안에 방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는 세탁실이 별도로 있어요. 저거 세탁기예요? 네. 되게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저기 창이 있다라는 게 엄청난 큰 신의 한 수인 거 같아요. 샤워할 때는 이렇게 샤워할 때는 창 이렇게 닫으면 되고 샤워 끝나면 또 열어가지고 환기시켜 놓고 진짜 좋다. 그리고 딱 여기 옆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뭐 세탁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넣어놓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방이 남았겠죠? 방을 한번 볼까요? 오 여기 안방인가봐요. 우와 방에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 그리고 오 창이 생각보다 커요. 근데 대표님 여기 앞에 너무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지어지면은 앞에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서울식물공원이 연장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공원이에요? 네. 와 그럼 내 집 앞에 나만을 위한 나의 정원? 네.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신혼부부 살기 딱 좋죠. 여기 TV는 없고 여기 소파는 없고 하면은 충분히 거리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위에 여기도 에어컨이 있어요. 와 저는 오피스텔에 에어컨 두 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대박.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거의 아파트처럼 구조가 나와 있어서 앞에 톨우리가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 시야도 충분히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했는데 문의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는 작은 방인가 봐요. 와 여기도 큰 창이 있어요. 오 여기도 나름 습세권인데 어 저기 뭐예요? 열차가 지나다니는데요? 네 저기 공항관동이에요. 홍대까지 한 15분 밖에 안 걸리거든요. 우와 여기 보이는 거는 한강 한강이에요? 네. 여기 나름 한강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월이랑 함께 오피스텔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월이는 오피스텔 하면 원룸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투룸형이 있다라는 거 보고 너무너무 신세계였어요. 게다가 마곡지구는 큰 기업들이 쏙쏙쏙 들어오면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직장이 여기에 있고 또 이렇게 예쁜 집이 여기 있다면 월이는 너무 행복할 거 같아요. 게다가 한강도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해요.